8번 홀까지 조우영 선수는 단 한 차례의 미스도 없었습니다. 오른쪽 그린이 목표입니다. 타겟이 되고요. 그쪽으로 에이밍을 해야 되고. 좌우측은 모두 무비지역이 있습니다. 브라이버 T샷. 왼쪽인데요. 그 정도로 바운스가 좀 많이 됐으면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. 우측을 많이 보고 있어요. 조우영. 이야. 브라이버 T샷. 어제는 장유빈 선수가, 오늘은 조우영 선수가 보여주네요. 저 위치에서 그린을 올렸습니다. 어려운 상황에서 버디 기회까지 만들었습니다. 10미터 버디컷. 먼저 하나의 여행을 올렸습니다. 곧 방문을 올렸습니다. 이 이승이 이상한 해지도 있습니다. 전에는 오벤에서 남은 새 경제입니다. 바운스가도 많이 올렸습니다. 여러분들은 인지하여 다행입니다. 어떤 건이 바로 Samson입니다. 그런 두 손을 올렸습니다. 이곳으로부터 예정입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 그곳으로 오전까지 지하여, 이제부터는 이런 짧은 펍들도 선수들에게 폭박이 오겠죠.